2방송 실제 상황입니다. 2방송 실제 상황입니다. 왔다. 왔다. 어? 안 돼. 내려가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된다. 된다. 너만 쉬고 나면 되나요? 너만 쉬고 나면 되나요? 아! 아! 자기 꺼낼까봐 물 튕겨서 못 오게. 빵빵빵빵빵. 가만하자. 하하! 가만하자! 구름기 가만하자! 응? 이거 소고기 삶은 거랑 이건 목뼈 이거는 닭가슴살 말린 거 간식 줄까? 두 시간 동안 물놀이 했는데도? 네 고기 시작 고기 시작 고기 시작 고기 시작 고기 시작 얘는 혜리고요 다섯 살이예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요 하하하하하 혜리야 앉아 혜리야 앉아 봐 좀 넣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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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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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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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, 자, 자 자, 자, 자 자, 자 여기서 적응을 하기 시작하더니 무서워하면서도 계속 여기를 안 떠나고 주변을 서서 오기는 거예요 살수록 들더라고요 방향도 전환하고 파도도 타고 응, 파도도 타고 응, 파도도 타고 지칠 때까지 절대 안 나오고 혜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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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리! 응? 이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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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하 아하 도구 이리오 이리오 이하 그 부분이 한 번 더 설탕 그리오 한 번 더 그리오 안녕! 바이바이! 랩몬아! 랩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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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띠!